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새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살아가며, 인생을 바꾸는 대화들을 만났다. 대화에는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가 있다. 상어식 대화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고, 먹잇감을 포착한 다음 공격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반면 고래식 대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호응하는 와중에, 필요할 때는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상어식 대화는 강렬하지만 아무런 교감이 없는 반면, 고래식 대화는 솔직함과 배려가 상대에게 전염되어 깊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내가 겪어본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는 이런 것들이다. 1. 그 사람의 언어에 3번 이상 등장하는 말 대학 합격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스무살의 예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 서로 고향이 어디인지 물었다. 나는 경남 진주. 난 광주.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색다른 대답을 했다. 나는 음마아파트에 살아. 음마아파트? 그게 어디에 있는 건데? 내 질문에 친구는 피식 웃으며 대치동에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대치동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강남에 있다고 했다. 아니, 그냥 서울에 산다고 하면 될 것을. 내가 상대현대아파트라고 하면 알아듣나? 그 뒤로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의 말에는 어김없이 음마아파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사회생활을 하며 그 친구처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다. 아버지 회사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는 2세 경영인. 학교가 커서라는 말을 달고 다니던 S대 졸업자. 여의도에서는 을 반복해 말하는 메이저 금융기관 출신. 나는 어색한 타이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됐다. 그 말에는 과시 욕구와 더불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었다. 상대의 욕구를 눈치채고 그 부분을 짚어주면 그들의 인정 욕구가 충족되며 관계가 편안해지기도 했다. 요즘도 나는 상대방이 3번 이상 언급하는 말에 주목한다. 그리고 내 언어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본다. 2.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독서 모임에서 만난 젊은 한의사 한 분은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나름의 대화법이 있는데 환자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환자분들마다 통증을 설명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요. 진료차트에 환자 고유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기록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환자분과 똑같은 표현을 써서 통증이 어떤지 여쭤봤어요. 비만 오면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하셨죠? 그러면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호감 있는 상대의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한다. 한 의사는 환자들의 언어를 관찰하고 미러링 함으로써 환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고유의 언어와 행동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해보자. 무의식 중에 그 사람도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3. 가끔은 애둘러 말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2013년 결혼을 2주 앞두고 있을 무렵 캐나다에 거주하던 장인 장모님께서 귀국하셨다. 캐나다에서 같이 살던 딸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지 5년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을 것이다. 당시 우리 부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동교동에 위치한 30년 된 빌라의 투룸 12평 남짓한 집을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우리에겐 모자람 없는 공간이었지만 막상 장인 장모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신경이 쓰였다. 주말 내내 집을 쓸고 닦고 가구 배치도 다시 했다. 그날 저녁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도착하셨다. 인사를 마치고 신혼집을 둘러보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말을 건네셨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그 한마디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딸이 초라한 신혼집에서 결혼을 시작해 안타까운 마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게 대견스러운 마음 그 복잡한 마음은 늘 상대를 사력있게 배려하는 장모님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가끔은 이렇게 애들로 말하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신혼집이 생각보다 초라하네 라고 하셨다면 내게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되었을지 모른다. 아내와 나에게 그날은 장모님께 죄송하고도 고마운 순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와의 대화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상대가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말들 대화의 밀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